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설비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도 다음 달 4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에 사용된 굴착기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본 내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방류 설비 최종 점검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 마무리되면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은 속도를 내는 기류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루시 사무총장이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하고 보고서도 이때 공표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또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